제가 아직 요리를 시작을 안 해가지고 아 아버지한테 받아오면 되죠 뭐 지금 냉동수치면 머물러 있자 아유 여보 나도 갖고 있는구나 나도 저거 있지 나도 저거 있지 어 이거 있어요? 있지 저거 헤어스프레이 아냐? 아냐 나 그때 고구마 만들 때 샀어 쟤 끼니 대신에 입에 뿌리지 아 향수하게 뿌리고 프로포니스처럼 이야 아 입에 불러라 뭐야 이거 와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드시네 아 근데 많이 드시네 4개 면은 고양이 춤이 제가 요즘에 주식인데 삼각김밥 구이입니다 모든 면을 굽는 게 포인트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면을 구워야지만 가장 누룽지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가장 누룽지의 맛을 즐길 수 있다 가장 누룽지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뭐예요? 종이 오에까지? 뭐예요? 종이 오에까지? 뭐 하는 거야? 이게 뭐지? 왜 왜? 종이 오에까지 삼각김밥처럼 먹으려고? 토장으로 싸놓고 먹을 때 다시 뜯으려고? 말도 안 돼 아니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아는 이유지 왜 이러고 갬성이라니까 그게 또 음악 나오면서 오늘은 삼각김밥을 먹어볼게요 테라스 가서 또 이렇게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 입 먹고 눈 감고 오지구 오지구